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손뜨개 전문 사이트 니띠앤니티 입니다 오늘은 우디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벨즈를 보시면요 100% 펄프로 되어 있구요 40g 중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부분에는 간단한 세탁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디의 실을 굵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쑤시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납작한 실이구요 옆에는 되게 얇구요 앞쪽에서는 납작한 테이프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디 실은 100% 펄프 소재인데요 펄프는 종이로 만든 실이구요 펼쳐보시면 약간 한지의 느낌이 나는 실이 되겠습니다 실의 느낌이 좀 부드럽고 매끈해서요 그 다음에 굵기감도 있어서 가방이나 모자 바구니 등 코바늘 소품 뜨기에 많이 인기가 있는 실이 되겠습니다 자친구의 탈거가 평소에 철 self-manag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